네, 안녕하세요. 이설입니다. 작년에 이어서 네마블브스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회상도 불쏘 같은 느낌으로 입고 찾아왔습니다. 제가 이번에 찾아와서 게임을 시연해보고 하니까 작년보다 더 고퀄리티, 더 타격감, 그래픽, 하나도 뒤지지 않는 작년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. 출시일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현장도 함께 보실까요? 제가 현장에서 지금 리얼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엄청 많은 유저분들이 또 찾아오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셨고 네, 지금 현장 분위기 보이시죠? 직접 플레이를 또 해보니까요. 작년보다 또 세력전이 더 치열해지고 아, 진짜 이건 안 할 수가 없겠다. 그런 마음이 드는 게임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. 여러분,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자세한 정보들은요. 또 월드 앱을 통해서 유익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러브! 안녕!